여기는 10월 바람이 부는 꽃꽃공원입니다. 수영장 오픈해서 저게 엄청 사람들이 많아요. 날씨는 더운데 바람이 10월 바람 부는거 보이시죠? 저 꽃 이름은 모르겠어요. 무궁화꽃 비슷하게 피었네요. 자자 물에 들어갔다가 물만 보면 찾아서 엎드리는 기쁨강이었어요. 나중에 섯주 섯주도 물도 드릴게요. 염전밭 편 가게 귀여워. 우와 왜이리 잘가 이쁨아 사랑아 천천히 와 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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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 으 으 으 으 와 이 정도 보여줘야 바람에 그 으 으 강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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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에다 찬뽕 찬뽕하겠지 대나무 대나무야 대나무야 갈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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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대가 춤을추네 갈대가 춤을추이 이야 폭풍 붙어왔 Das ỉ 여기는 빨밭 빨밭이 아니고 소금밭 소금밭 수국이죠 음 수국은 뭐 토양에 따라 색이 변한다고 그러던데 여기는 하얀색이네요 음 이야 바람이 많이 보니까 갈대들이 춤을 춥니다 서양춤은 아니고 한국무용같아요 여기 함초라는건가 함초 제작 tor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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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or 오 좀 봐야죠 여기가 왔어요 좀 봐야죠 포장 프랑스 여유 아 아 으 bem 니다 아 으 으 으 으 호수 안에 있는 섬이 지도처럼 보여요. 한국 지도 망둥이 있는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. 망둥어 기쁨강 꽃게하고 망둥어 있는 쪽으로 가보자 거기 누가 묻혀놨어? 오빠 셔벌야. 기쁨아 안에 보이십니까? 잘 안보이죠? 연 쭈욱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죠? 쭈욱 이게 망둥어 망둥어 크죠? 흉 웅 흉 흉 흉 흉 흉 흉 어 으 으 물에 올라가지 마세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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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뭐 뭐 뭐 2 오 오오 우리 기쁨이 찍어야 되는데 콜텨구 가버리네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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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늘 바람 불어 좋은 날 아 그래요 더운데도 바람 불어 좋은 날 맞아요 하늘도 이야 들판 홀라울러 청정나무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너무 넓죠 으 으 갈대들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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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2 아 으 으 으 으 으 좋아 으 이쁜강이 이쁜강이 그 앉아있어 멋있네 방앗 그 앉아있어 우와 사리 이쁜강이 이쁜강이 제가 bus 바람이 많아 으 으 으 으 으 으 뭐 싶다 이렇게 먼저 넣어 빨리 땡기 게 부래 으 으 으 으 으 으 아 그 얘기는 스포고기 엄청나게 몇 가기 전에 맛보기로 2 2 어디가 아빠한테 오는 거야 기쁨이 더 왔어 멀리서 찍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나무하고 같이 이렇게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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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갈때는 키가 많이 자랐다 음 여기 숨으면 안보이겠다 들어가면 오오오오오 이게 뭐지 이렇게 으 으 으 으 오오오오오오오오 너무 이쁘다 그렇지 바삭바삭 바삭바삭 여태 버섯 부어 pendеля 소세지 소세지 최근 salary eager perid 꼬꼬리할때 많이 있어 그런거야 엄청 많죠 소세지들 3 적금 첨이 이런거 다 아시죠? 어 다리를 건너갔군요 여기 꽃 좀 보고 갑시다 기쁜 꽃 기쁨이 여기 있었네 응 응 여기 있었어 우리 광인아 응 거기 있었어 응 왜 좀 나가던지 어릴게요 수영이 좋은 단풍람 음 아기가 연박 전혀 한번 쭉 잘 안보이죠 예 또 어디로 갔어 네 햇빛도 가리고 너무 좋네 오늘 날씨 그러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 이거 또 단풍람 단풍잎이 색다르죠 저것도 단풍 야 이거는 무늬 무늬 칼풀이네 야 포도 있고 야 난으로 치면 꽤 비싼 난인데 그죠 음 여기 단풍나무 잎은 다 어 우리가 생각하는 단풍나무 잎하고 다르죠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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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보러 갑상 0 뭐 3연 어디가서 저번에 3연 으 조금 뭐 뭘 형상으로 이건 뭐지? 제일 밑에 있는거 이것도 접을라그러나 또 레시피럭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이온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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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하나, 둘, 넌 까먹었어. 어떻게 해? 엄마는 방아. 하나, 둘, 넌 까먹었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잘 가네 우리 기쁜가 시원하고 해도 안 나고 오늘 완전히 복 받은 날이다. 응 집에서 잘 나왔어 덥다고 안 나왔으면 못 누리잖아 이런 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강아 천천히 가자. 차가 가까이 있으니까.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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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안녕하세요 저는 큰일 났어요 이렇게 더운데 그렇게 덥지는 않네요 그래서 오늘 또 물왕저수지에 나와서 촬영을 시작합니다 물왕저수지 문전물이 찰랑찰랑 하죠 우리 기쁨강이 천천히 아까 카페에 있다가 나와서 걸어갑니다 아빠가 먼저 가지? 왜 아빠를 쳐다봤어? 기쁨이 냄새 맡기 바빠 둘이 크로스하네 가자 요만큼만 갔다가 가자 오늘 좀 낫다 그래도 그지 우리 애들은 멍푸치나 안 먹더라구요 그 대신 풀먹방 하자 기쁨 천천히 걸어가자 바람도 살랑살랑 풀어주네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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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주네요 동영상도 찍지 마세요 이거 왜 한거야? CS CS 다른 말은 했는데 안보여 안녕하세요 웅이님 반갑습니다 흙에도 덥죠 여기도 더운데 살랑살랑 바람이 불어져서 거느리고 좀 괜찮은 편입니다 반갑습니다 웅이님 여기는 무랑저수지입니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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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가 만발이네 기쁨이니 이야 여름보다 겨울이 좋은 그쵸? 매미 소리 매미가 질 네 더워도 산책 나왔어요 안 나올 수가 없었어 텅 비었죠? 텅 빈 거리 기쁨이 강의는 뭐하고 있을까? 저 끝에 있네 기쁨 강의 만나기 몇 초전 야 너 뭐했어 거기서 안 따라오고 응 강아 뭐했어 기쁨 가자 그래서 냄새 맡을 게 많아 응 이건 미나리 아니야 미나리 모르겠다 내가 내 스스로 응 응 응 응 응 아멘 어 시원하다 후 흔적을 많이 남기시군요 우리 기쁨이는 아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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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왜그리 빨리 가 응 뭐 기다리는 사람 있어 기쁨아 왜 뛰고 그래 효과 우산에 놀랬어? 우산에 놀랬어? 응 우산? 아줌마가 우산을 갚고 아 갑자기 폈어? 아줌마가 우산을 갚고 우린 다행이야 아줌마가 우산 목욕이 이렇게 애써와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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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악 들어갈래? 무서워 음악 들어갈래? 무서워 음악 garment zess 시원하지? 여기 해로하고 토르가 있네 여기 해로하고 토토 가 있네 해로하고 토르 ывает 장장하다 카페 여전히 갈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시원해? 바람이 안 뜨거워 시원해 오우 참새 여기 더워서 라이브를 안하나? 못하게 했나? 여기 다리 항상 안 온건가? 네 네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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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죠 으 으 으 으 으 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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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리 빨리 가 강의 아 저 갈라고 그걸로 그걸로 열심히 으 어 시원하다 어떻게 시원한 것을 잘 찾을까 울강이 으 으 으 아 으 바로 뻗었습니다 으 으 으 으 이 꿈이 너 거기서 숨었어 그래 가자 저쪽 가서 쉬자 가자 우리 강이 철퍼덫 아 아 아 나 배고파 아 아 아 아 오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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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구맛 들어가자. 가자. 가자. 오늘은 거기 안가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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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가. 저기서 왜 안가. 오는 거 아니야. 거기 안가. 여기 안가. 저기 안가. 여기 안가. 딱 뭐 괜찮을라. 중간에. 네. 이제 두 Savi. 네. from across 네 이 번호로 바로 이 앞에 태양버터에 있는데 빙단버터가 저지 있지 않아? 있는데 저울까지 놀이로 인천하지 아니잖아 어 바람 아픈데나 그러겠지 바위 있는데 음 여기? 네 아 여기? 어 안아야 돼 아 안아야 돼 안아야 돼 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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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 기다려 올거야 이정도에 아 금방 올 거야 뭐 낑낑낑 거기 또 빠졌어 양이 여기 나눠주면 되는데 크지? 나눠주면 되나 이제 다 먹었어 다 먹었어 강 물 이쁜이도 물 다 먹었어 물은 얼마에 팔아요? 아우 잘 먹네 우리가 아우 시원하다 여기 앉아있으니까 아우 앗 고마워 Uh 아멘 현장에 매달었어? 현장에 매달었어? 잘 달렸어요? 다시 한번 누리같이 잘 달렸어요? 이뿜아 물 더 먹을까? 안 먹어? 안 먹는다고 도망가는게 어딨냐? 너 어디가? 이리 나와 이리 나와 확실히 잘못 만난건 맞아요? 이리 나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, 꽁이님. 반갑습니다. 아유, 귀엽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장영호님. 물탕이 또 뻗었어요. 우리 식성이 달라요. 기쁨이는 넓은 잎만 먹어요. 우리 강이는 좁은 잎만 먹고 이제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나왔어요. 흐흐흐흐흐 이제 가볼까? 물이 시원하지? 얼음물이라. 물이 시원하지? 물이 시원하지? 이마에? 머리에? 응, 가만히 있네. 기쁨이 도망갈걸? 기쁨이 도망갈걸? 걔는 100% 도망가. 걔는 100% 도망가. 강! 대강! 이리로 와. 강아! 고정! 가자! 고정! 고c. 반가구 고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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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나오는거 봐야돼 거늘로 갑시다 시야하는거야? 이 안에 찍었어 시야하는게 뜨거워 시야하는게 있어 시야하는게 뜨거워 시야하는게 뜨거워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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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와간다 힘내 한 칸 돼 가야지 그 다음 칸 다음 계단에 올라가야지 엄마 말하는지 궁금했어 아무것도 못한다 친구에게 반겨진 아 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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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